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.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올류마이티 2.5톤 냉동탑차입니다. 2017년 7월에 등록했으며 형식민 연식도 2017년식입니다. 주행거리는 33만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. 무사고입니다. 그리고 일반캡 고상 차량이며 투냉 그 다음에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. 탑의 길이는 3m 20이구요 너비는 1m 90 높이도 1m 90입니다.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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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